단숨의 꼭대기층까지 섭렵, 물밀듯 줄줄이 입장하는 손님들. 게다가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어딘가로 향하는데, 걸음이 멈춘 곳은 후드코트 건물의 한켠. 대체 무슨 일이길래 개장하자마자 줄부터 서기 시작하는 걸까? 그 모습을 지켜본 4번 카메라. 뭔가를 발견했다. 저마다 손에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는데, 아울렛에 와서 모바일로 쇼핑하려는 걸까? 대체 무슨 줄인지 그 끝을 따라가 보니, 스페셜 쿠폰? 오호라, 이곳에서 바로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모양인데. 오셨거나 그렇게 아니면 저희는 감지를 입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문자 보여주시면 저희가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알뜰한 당신, 주목하시라. 9월 15일까지 매일 청명 드릴 거예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쇼핑 노하우. 오픈 기념 할인 쿠폰을 활용하라.